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대비 전문강사 윤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제 뭘 배우냐면 신JLPT N1 문형특강이라는 제목으로서요. 우리 모든 유형을 한번 착 총망라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문형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리 첫 번째 유형서부터 등장해요. 자, 이 문형 중에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바로 이 문법 공란매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란매우기 문제 상당히 뭐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지만 근데 요즘 나오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종전에 유형이 바뀌기 전 자, 유형이 바뀌기 전에 그 유형으로 따져보면요. 상당히 문형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능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기능어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매번 족보처럼 메워왔던 JLPT N1, N2, N3 뭐 이런 문형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N1 같은 경우는 문형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N2는 170개에서 2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나누는 법에 따라 다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그것만 딱 외웠으면요. 바로 그냥 선택지 잡아서 넣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많이 출제가 안 되게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기에도 그대로 출제 안 되기 때문에요. 어쩌면 좋아요. 자, 해서 이제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문형을 외우지 말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문형, 우리 JLPT 문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문법 내지 문형 내지는 기능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안 외우면 뭘 못할까요? 독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독해 그냥 막 그냥 기능어 중심이야. 자, 청해? 청해 스크립 보세요. 전부 다 문형들이죠. 이거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냐면 어휘와 문법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휘에서 문법 나오고 문법에서 어휘 나오고 넘나들고 있습니다. 경계선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형을 공부하면 바로 어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JLPT에서 고득점을 따기 위해서는요. 문형을 꽉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많이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분명히 고득점을 딸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목숨을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형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경향 분석과 함께 볼게요. 그거 보면 기존의 문형 중심이라 보다는요. 이런 문형을 동반해서 상당히 뭐예요? 응용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초급을 끈지는 기초문법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게요. 우리가요. 자, 우리 뭐냐면 이 기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기초. 자, 이런 기초문형에다가 플러스 바로 이제 JLPT에서 쓰는 바로 문형들 있죠. 이게 요즘에는 짬뽕돼서 복합문법이라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란매우기. 자, 이게 될게요. 자, 이 일은 이까나루. 자, 이까나루라는 것은 어떠한이라는 뜻이죠. 어떠한 이유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십년은 야스무코또하시니 자, 어떻게 봐요. 쉬는 일 없이 다시 말해 쉬지 않고죠.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이유가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있든 아니면 있다 라고 해도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까요? 자, 이게 이게 뭐뭐 하든 이러한 말은 뭐뭐라고 해도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단어를 아니, 문형을 골라내시는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갈 말을 예상하고 고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볼까요? 어떤지 찾냐 보세요. 있든 자, 뭐뭐 하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애논 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애논 문법에 우또 내지는 이꼬르 우가라고도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는 의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 또 나 내지는 우가를 뭐뭐 하든 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애논 문법에서 배우는 사항입니다. 자, 이거를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 또 나 우가를 골라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있던 이기 때문에 아루동사에서 변화된 이런 걸 잡아내셔야죠. 아루의 의지형이 뭘까요? 자, 의지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루 다로예요. 아니겠죠. 그냥 그 자체에서 변화시키는 아로라는 형태에서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아로, 아로라 나왔죠? 의지형태 나왔어요. 여기다가 뭘 붙이라고요? 바로 또 라든가 가를 붙여주는 형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요. 아로, 태,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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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여기서 1번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옆에 있는 이 뭐는 뭐예요? 뭐 아, 요건요 원래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로또만 해도 되고요. 강조할 때는 아로토모에서 여기 바로 모를 집어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기초음문법, 그죠? 의지형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못 만들면은 여러분도 여기서 이런 거 고르면 낭패잖아요. 이런 거 고르면 하기 때문에 기초음법이죠? 기초음문법에다가 JLPT에 쓰는 바로 우또라든가 우가의 이런 문형을 짬뽕을 시키는 바로 이런 거 뭐라고요? 복합문법이라고 해서 출제되는 게 요즘 문법의 대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유형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우리 1번 이상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문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있잖아요. 우또, 모모, 하든, 모모, 그렇죠? 모모, 자, 이게 여기는 여러분들 모모, 하든이란 말은 똑같이 모모라고 해도라는 뜻이에요. 자, 모모라고 해도 그리고 이 모모, 하려고 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또에는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꼬또 뭐야? 이꼬또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모모, 하든은 이꼬로 모모라고 해도 같은 의미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모모, 하려고 라는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저 우리 N3 쪽에서 우리 모모, 하려고 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N1에서는 모모, 하든 내지 모모라고 해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운영. 자, 이번에도 우리 계속해서 공란매우기 문제로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제 봅시다. 우리가 자,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한 요거는 우리가 유구 그래. 유구는 바로 놀이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가 실제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자, 니, 덧대 자,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어린이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자,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설치한 이런 놀이기구가 지금은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이 어린이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떤 존재가 됐어요? 실제는 위험한 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경험에 따라하면 그 놀이기구가 득득득득 올라가다가 천정에서 딱 그죠? 거꾸로 서 있는데 그대로 멈춰버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야,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좀 강조할 때 너무 뭐뭐하다는 걸 강조할 때 여러분들 애노문법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키와마루라든가 자, 여기 보시면 어느 형태일까요? 바로 여기 형태죠? 키와마루 이런 형태라든가 내지는 키야마 키야마리나 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여기 키야마리나 보이죠? 자, 키야마리나 보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키야마라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키야마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섞지 마시고요. 키야마리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거는요 이건데 나이가 붙었는데도 왜 반대말이 안 됐을까요? 왜 같은 해석으로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키야마루라는 이 형태를 나이를 붙이면 지금 이 4번처럼 키야마라나 나이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키야마루의 반대말이겠죠. 근데 이런 거는 문형에 존재하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니 뒤에 있는 니 뒤에 있는 나이는 그래서 부정의 나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차차 올라가면 알겠습니다만 나이에도 부정의 나이가 있고 강조의 강조의 나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고급반이니까 좀 아실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키야마리나이 할 때 나이는 전부다 강조의 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야마루 강조할 때는 키야마리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골라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접속형이에요. 키야마루나 키야마리나이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나 형용사가 앞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키야마루 앞에 나 형용사가 플러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든가 다 뒤에 있는 어미를 떼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하기 때문에 이런 나 같은 거 이런 거 붙이면 안 되죠. 그죠? 나 쓰지 마시고요. 저희 나 쓰지 마시고요. 정답은 바로 티켄디아마리나이 이런 식으로 써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그럼 접속형 때 다 외워야 돼요? 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좀 독특한 것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복잡하거나 헷갈리는 애들은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문을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접속형은 자연스럽게 외워줘요. 그래서 접속형을 외우려고 너무 여러분 힘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정말 에너지 당비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문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접속형을 외우는데 포인트를 두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접속형 포인트를 두세요. 자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넘어가면 뭐 지금 단어 설명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설치라든가 유우부라든가 그죠? 쭉쭉 기아마루 기아마리나이 오늘 배우는 문법 그렇죠? 바로 이 모모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간 세 번째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 이것도 우리 이제 공란매우기 문제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뭘 좀 냈을까요? 라는 거 이제 문제 낸 게요 전부 유형별로 다 제가 분석을 해왔어요. 이건 딱 봐도 뭐에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존경어냐 겸양어냐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매년 매번이요 한 문제 정도씩은 이 존경어 겸양어 문제는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뭘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이런 문장들 어디서 따시는지 아세요? 바로 독해 문장에서 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뭘 잘하면 될까요? 독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들 많으시죠? 그러면은 독해 교재 이렇게 읽으시다가 야 이제 존경어 겸양어 부분들을 상당히 유념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야. 자 바로 여기에 공란을 뚫었을 때 과연 내가 맞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독해 교재를 활용해서 바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고노다비 바로 2번이란 뜻입니다. 2번이란 뜻입니다. 2번에는 와따시도모 우리 그 복수 형태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정보관리 미스에 의해 자 니 요리 뭐뭐에 의해서 의해서 손님에게 다대한 자 다대 다대를 우리 타다이라고 발음하죠. 이걸 우리 발음이 타 다이라고 발음해서 다대 다대라는 말은 매우 많다란 뜻입니다. 매우 많은 고메이와쿠 자 우리 폐입니다. 폐를 자 끼쳤죠. 끼친 것을 후카쿠 깊게 그 다음 뭐 써야 돼요. 자 우리가 폐를 끼쳤잖아. 우리가 깊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써줘야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과 우리한테는 뭘 써줘야 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바로 상대방한테 존경을 쓰시고요. 우리한테는 겸양을 써주면 돼요. 겸양으로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보실게요. 보시면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지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바로 여기 나와있는 한자들 있죠. 이거 우리 기본형이 와비루라는 동사거든요. 와비루는 사과하다 사자다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석 해볼게요. 1번서부터 사과 이타다키 이타다키는 뭘까요? 받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야? 사과 받겠습니다. 자기가 사과 받으면 안 되지. 우리가 사과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X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역을 하세요. 그럼 대부분 맞아요. 존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사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데 테만 좀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우리가 사과 해서 해서잖아. 사과 해서 받겠습니다. 사과해서 받으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사과 받으면 X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과죠? 그 다음에 이라샤루 이라샤루가 무슨 의미예요? 이라샤루는 가다 오다 있다 에 존경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사과하고 계십니다. 이거잖아. 자기한테 존경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기에게 누가 존경어 써요. 제가 지금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거 완전 깡패야 이거는. 존경어 쓰는 척 하면서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극욕이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에게 이런 거 쓰지 않는다. 자기들에게 해서 X죠. 그러면 정답 4번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 오아비 모시아게마스 자 무슨 말일까요? 사과의 모시아게로 말씀을 드리다 말씀 올리다 이런 뜻을 향해서 우리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오아비 모시아게마스 이런 것은 우리 독해 문장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독해 같은 거 하시다가 찾아서 밑줄 딱 걸어 놓으시고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경어 겸양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또 계속해서 단어들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나왔어요. 우리들이랑 정보도 나오고 관리 손님 그 다음에 다대까지 다대함 매우 금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다음 또 문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시면 자 이제는 독특한 유형이죠. 또 이번엔 이것도 유형이 바뀌고서 새로 등장한 유형이에요. 자 지금까지 봤던 어휘 공란 매우기 문법 공란 매우기 유형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유형이 바뀌고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요. 야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근데 좀 하다 보면요 나름대로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좀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야 이거 문제 만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상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을 짜맞힐 수 있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본어나 한국어면요. 어순을 좀 바꿔도 말이 잘 되는 경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만들기도 좀 약간 좀 많이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장난치냐라는 느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유형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도 이 유형 없어지기 전에 빨리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등점 따고 빨리 빨리 따세요. 왜냐 이 유형이 진짜 십그덩이요. 학생들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고등점을 많이 따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요건요 어떻게 이제 맞춰주면 되냐면 선택지에서요. 여기 밑줄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4개 들어갈 거를 딱 배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배열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파트인데 배열 시켰을 때 별표 위치에 어느 그치 어느 게 왔을까를 바로 정답으로 맞히시면 됩니다. 근데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평상시 잘하다가 시험장 가면 그냥 긴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막 안 보여가지고 다 잘 쳐져가지고 정답은 이상한 데다가 체킹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있잖아요. 마킹을 꼭 하셔야 돼요. 연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어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제는 앞에도 어떤 어휘를 제시어를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른요. 앞을 지금처럼 싹 날려먹고요. 바로 그냥 배열을 시키게 하는 문제들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여기서 오늘은 좀 약간 별표 중에서도 독특한 걸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별표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거의 세 번째의 별표 위치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첫 번째나 네 번째의 별표 위치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네 번째 안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까 별표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세 번째라고 그냥 무조건 하고 예상하고서 막 그냥 배열했다가는요. 오다 고른다니까요. 그게 실수죠. 또 그러다가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선택지 네 개를 먼저 여러분들 푸는 요령은 선택지 네 개를 먼저 일정 부위를 짜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볼게요. 그럼요. 자 이 백구라는 게 있어요. 백구 일본에 백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 아시죠? 우리 애논 문법이에요. 그래서 백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야 근데 이거를 넣으면 이 4번의 10대가 남아 들어와요. 이런 걸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자 백구에다가 10대를 뒤에 빵 붙여서 또 새로운 문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출제 기준 외 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선생님 뭡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N1이 한 100개 N2가 200개 정도의 문형을 갖고 있고요. 출제 기준 외 문법이라는 이런 게 선생님마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어떤 선생님이 아예 출제 기준 외 문법이라는 걸 설명도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왜? 책이 안 나오니까. 우리 요즘 파는 책 때 문형이 잘 안 나와요. 출제 기준의 문법. 이거 왜냐면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출제 기준 외 문법만 한 300개 정도를 가르쳐드려요. 300개. 그게 여기 여기 이런 게 바로 출제 기준 외에 라고 해서요.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정답. 그래서 학계 우리 N1, N2 한 붙여서 300개. 그렇죠? 플러스 출제 기준 외에 300개 정도 해서 한 600여 개의 문법을 외워야 그제서야 아 이제 문법 좀 할 수 있구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안 외우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해도 못하고 청해도 못하고 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거 190대는 여러분들 원래 109만 따지면 모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190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모모 해야 자 모모해야 했기에 그런 뜻이야. 자 모모 해야 했기에 모모 해야 했기에 라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언제 쓰냐면요. 좀 약간 당연하거나 타당한 거를 부여시킬 때 당연하잖아 타당하잖아 이런 걸 부여시킬 때 우리가 190대라는 형태 써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문형 꼭 알으셔야 돼요. 출제 기준 외에 문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190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옥고떠가 나왔어요. 가고형이 옥고르가 나오죠. 일어나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말을 해보세요.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게 사고가 그지 사고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바로 여기 위에 있네요. 보니까 위에 있는데 이번 사고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뭐라고요.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바로 인재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90대를 딱 짜맞힐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난 그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딱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번호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러면요. 자 뭐 이번 사고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자 3번이 먼저 나오죠. 일어나야 했기에 자 뭐뭐 해야 했기에 쓰니까 바로 190대 넣어서요. 1번 뒤에 바로 4번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일어났다. 자 우리 2번을 딱 써주면 돼서 3, 1, 4, 2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정답은 바로 여기서 별 페이지에 해당되는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꽉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시험장 가서도요.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마세요. 되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3, 1, 4, 2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씁니다. 그래서 문형을 600개 외워야 그제서야 풀 수 있는 게 이 별표 위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그렇게 쉽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대신 외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이런 유형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문법 설명되어 있는 제가 서머가 설명을 드렸던요. 109라든가 109시대라든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5번 문제 또 넘어가면 이것도 또 우리 별표 위치 문제를 한번 더 내봤습니다. 자 연소를 한번 더 하자는 얘기죠. 이거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장들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먼저 선택지 4개를 일정부위 짜맞추고 그 다음에 본문에 넣어서 넣어서 한번 알아보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보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미세대모 가게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래봐 또 아래봐는 에노문법이에요. 모모라면 이란 뜻인데 모모라면 이란 뜻인데 이거에 대한 뉘앙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모모라면 그 다음에 도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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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노 뒤에는 명사가 바로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먼 하면서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헤루는 바로 이제 카우의 가한이니까 살 수 있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 딱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먼 이라는 이거 뒤에는 명사 와야 되니까 3 뒤에 3 뒤에 1번이 와야 되는구나. 먼 가게라도 이렇게 3, 1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살 수 있다 뭐뭐 또 아래 봐 뭐뭐라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요게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4, 2가 또 붙죠. 4, 2가 자 4, 2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3, 1이 한 쌍이고요. 4, 2가 한 쌍을 이뤘어요. 근데 어느 게 먼저 올까 어느 게 먼저 올까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이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요 상태에서 본문에 팍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보죠. 우리가 이모노 싼 것을 야스 그 싸게 싸게죠. 싸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자 싸게 살 수 있다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다면 해서 4, 2가 나와야 돼요. 자 4, 2이 나오고요.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먼 가게라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 우리 3, 1이 붙어버리죠? 자 먼 가게라도 요로 군데 익히마스 요로 군데란 말은 기꺼이란 뜻이야.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번호는 4, 2, 3, 1 그렇습니다. 별표위치 세 번째 들어왔으니까 정답은 바로 3번에 다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 또 아래바라는 이 문형을 아느냐라는 이런 게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기초 문법 노디에 명사 붙는 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알면 바로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아래바라는 건 무엇인지 요거를 또 설명해 놨으니까요. 잠깐만 좀 볼까요? 또 아래바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 라면이죠? 라면은 라면인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N1 문법 N2 문법 이런 문법들은요. 자 문형들은 뉘앙스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바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라면만 알아. 라면이라는 게 뭐 한두 개예요? 전부 가져온 라면이지 라면 그죠? 뭐 라면 안 되는 게 어디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체는 뉘앙스가 있다. 언제 쓰이는 게 바로 뉘앙스입니다.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를 위해서라면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럴 때 우리 또 아래에 봤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됐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뉘앙스를 쓴다는 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기서 뭘로 썼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에서는요. 이 또 아래에 뭘로 썼을까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거라면 싸게 살 수 있다면 먼 가게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어떤 뭐일까요? 여기서 라면은 바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죠. 그렇죠? 싸게 산다는 어떤 특별한 상황 이걸 하면 내가 뭐냐?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뉘앙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새로 등장한 게 문법 문제 중에 가장 마지막 유형인 바로 이런 유형이야. 문장을 써놨죠. 그냥 독해야 독해. 자, 독해를 써놓고 여기는 저하고 같이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자, 네모로 지금 두 개를 해놨어요. 두 개를 근데 원래는 실제 문제에서는 다섯 개의 네모가 뚫려있습니다. 다섯 개를 근데 여기서는요. 모의 모의 테스트라 해서 제가 두 개만 마련해봤어요. 두 개 마련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컬어지기를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예를 우리는 장문문법이라 그래요. 장문문법 그래서 지금은 독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독해의 공란매우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독해의 공란매우기가 요즘에는 문법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장문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어떤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이 파트는 장문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체를 해석하지 마라. 문법인데 왜 해석하냐. 독해 아니잖냐. 그냥 네모 네모 양 사이드만 살짝 봐서 맞춰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선생님이 계신데 안 될 말씀이세요. 자 그 선생님도 그렇게 강의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 시험에서는요. 공란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냥 어휘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문맥 어휘라는 게 출제되고 있어요. 문맥 어휘. 문맥 어휘라는 것은 밑줄 양 사이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 내용을 쫙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경우를 문맥 어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출제된다 봐야 돼요. 말은 문법이지만 실제는 뭐가 출제된다? 어휘가 대부분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문법이에요. 문법 잘 안 나옵니다. 다섯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나와봐야 한 문항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어휘로 싹 깔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휘도 무슨 어휘라고요? 바로 문맥을 알아야 푸는 문맥 어휘가 출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기서 요령은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쫙 빠른 스피드로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으뜸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직독직해하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냥 해석 위주로 쭉 한번 내려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새로운 정보의 획득은 자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그 다음에 가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쿠단이 격단 격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형격하게 하는 뜻입니다. 형격하게 용이해졌다. 우리 용이해졌다는 쉬워진 거죠. 다시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획득은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여러분 인터넷 지금 많이 보급도 있죠. 이거에 의해서 형격하게 쉬워졌습니다. 새로운 정보 획득하는 거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자 맞다로 나옵니다. 뭐뭐 나오고요. 독서는 멘도 대하로 우리 멘도란 말은 귀찮음이라는 뜻이니까 자 독서는 귀찮다. 또 자 독서 귀찮대. 이거만 보고 뭘 알겠어요. 좀 더 읽어봐야죠. 그건 어쨌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책을 읽는 것보다도 영화를 보는 편이 방력이 있어서 단호시 즐겁고 그치? 이렇게 나옵니다. 즐겁고 마시떼야 자 마시떼야 하물며 그래요. 하물며 시간을 유효 이용 해야 할 하스노 뭐뭐 해야 할 정도로 보세요. 자 이용해야 할 전철 안에서의 독서는 각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호라는 말은요. 모습 모양이란 뜻도 있지만 알맞은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이 알맞은 수면도입제가 된다. 수면도입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독서에서는 사람 안 하는 거야. 독서 안 해. 그치? 자 그래서 독서 귀찮아. 귀찮아요. 그럼 뭐 합니까? 지하철에서 옛날에 독서 많이 했거든요. 전철에서. 근데 거기도 그냥 막 이렇게 꾸벅꾸벅 거리고 완전히 알맞은 수면도입제가 되는 거죠. 수면도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보급되니까요. 독서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번짜리에 뭐가 들어올까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일단 사람들은 귀찮아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그 지금 문장에서 어울리는 게 뭐가 될까요? 전체 내용을 알았지 않습니까? 마즈모테 자 이런 바 무슨 말이에요? 사테 마이모테 그렇죠? 마시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단어 모르면 일단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단어 보면 자 이렇게 쭉쭉 일반 단어들은 나와 있고요. 제가 뭐 아까 읽었던 것들 그 단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나와 단어들만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면 이제 마즈모테 자 마즈모테 무슨 의미라고요? 우선 자 마즈모테 자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우선 무엇보다도 자 마즈 마즈모테 그죠? 자 그리고 마에모데란 말은 미리 사전에 의미가 약간 달라요. 미리 사전에라는 의미가 다르죠? 우선 무엇보다도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테는 본론으로 들어갈 때 자 내 지금 그러함으로서 본론 들어가죠? 이럴 때 우리 사테라 그렇죠. 자 마시 때는 하물며 하물며는 뭐야? 더구나 이런 의미 원래 같은 뜻이죠? 하물며가 더구나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좀 아시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그러면요 네 개 중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자 정답은 일단은 예 요거에요. 요거 다시 또 몸 안에 독서는 귀찮아.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독서는 아직 귀찮아 하는 거야. 그냥 졸고 앉아. 그죠?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어요. 우리 마즈모테 자 우선 무엇보다도 독서는 귀찮다. 이렇게 들어왔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 이 뒤에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으면요. 양 사이드만 살짝 보면요. 이 마땅한 하고 귀찮다. 이거 어느 단어를 대입해도 웬만하면 잘 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 방식으로 들어가서요. 풀어서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 요거 양 사이드만 살짝 볼 수 있는가? 하지 않는다. 전체 내용을 긁어내린다.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게요. 요즘에 문제가 한 문제당 몇 점이라고 배점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좀 어려운 유형은 배점이 높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이 문제요.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한자 읽기 문제랑 배점이 똑같은 줄 알아봐요. 아닙니다. 배점이 높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요. 네모 양 사이드만 살짝 봐도 문제 풀 수 있는 게 몇 개가 등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 개밖에 안 된다면 양 사이드만 봐도 상당히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다 읽어내리셔야 돼요. 어차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다음이 보시면 그럼 대화입니다. 그럼 독서는 탄나루 탄나루 단순한 히마스부시 히마스부시는 시간 때우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는 도구 독서라는 게 시간 때우는 도구 또는 한자를 잊지 않기 위한 모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 한자를 잊지 않기 위한 모모라고 일단 돼 있고요. 뒤에 또 상가 볼게. 다시 칸이 확실히 독서는 멘도대로 또 한 번 나와요. 확실히 독서는 귀찮다. 그러나 그러나 소권이 거기에 거기에야말로 그것에야말로 독서의 의의를 미다스코 또 우리 미다스라는 말은요. 찾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거기 독서는 귀찮다는 거 이거에서 오히려 그 의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서 의의가 있어요. 왜? 귀찮으니까 오히려 더 의의가 있죠. 시간을 잘 우리 그 뭐야 할애하면서 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독서 아닙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이거 귀찮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생각하게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의의라고 봐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 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 나이가 있고요. 시가 나이 있죠. 대 시가 나이가 있어요. 야 요즘에 이게 또 각각 갖고 있는 문제죠. 시가 나이는 뭐뭐 밖에 없다. 대 시가 나이는 뭐뭐 밖에 되지 않는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맞잖아요 우리 그냥 나이는 없다죠. 대 나이는 뭐뭐가 아니다잖아요. 이걸 생각하라니까요. 이걸 생각해. 사실 수단 어 수단 시가 나이 밖에 없다. 수단 밖에 없다. 아 이상하잖아요. 수단 밖에 없다가 뭐야.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맞겠죠.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대와 어? 아로 이게 나오고 이거는 뭐야. 노대하루 야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독소의 의이다. 라고 해서요. 수단 이외에 그 무엇도 있다라는 의미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단 밖에 되지 않는 걸까? 되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밖에 다른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을 잘 보시면요. 보세요. 노대 아로 가 라고 돼 있죠. 이게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여기 들어갈 게 노대 아로 아까 끝났지 않습니까? 잘 봐요. 뒤에도 살리고요. 여기도 노대 나이다로 가 노대 나이 이 글 쓰는 사람은요. 앞과 뒤를 어떤 자기만의 문체가 있어요. 문체를 딱 맞추는 습관이 있거든요. 노대 나이 노대 아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대부분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문체가 달라지면요. 문장이 어수선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장롱 문법은 절대로 양 사이드만 보지 않는다. 전체를 빠른 스피드로 훑어 내려가는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 오히려 요령을 피지 않는 게 요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넘겨보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설명들 나오고요. 다시 한번 단어들 쌍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쭉쭉 나옵니다. 단어 이런 것들 또 단어 나와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들 쭉 나온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